오늘 보니 이게 등삼칠이라고요 줄기의 주화가 달리는 아이예요 뿌리는 개근이고요 이 아이는 지금 제가 한 8, 9년 키우는 아이입니다 올해 이 두 화분에 꽃이 엄청 많이 왔어요 이 아이는 골절에 좋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자라고 있지만 중국 동남부에서 많이 번식을 하는가 봐요 저는 이거를 한 7, 8년 전에 우리 꽃카페 지인한테 나눔을 받았어요 조금이요 그런데 조금이 뭐냐면은 새끼손가락만한 그런 아이 구근을 하나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 아이가 이렇게 많이 번식이 됐답니다 조금 아까 제가 이 구근을 이렇게 치웠는데 주화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달립니다 뼈에 다쳤을 때 그때 먹으면 좋대요 이게 바닥으로 떨어진 거 보니까 이제 이 안에가 꽉 찼나 봐요 올 겨울에는 화분을 정리를 좀 하고 이 아이들도 다시 신고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다시 올리고요 꽃은 이렇게 작은 꽃들이 졸졸 이렇게 달립니다 그런데 꽃에도 향이 있어요 저쪽에서 보니까 너무 이뻐 가지고 왔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지저분해 보이네요 그래도 꽃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좋아요 저는요 겨울에 월등도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 너무 추워서 중국 동남부면 저기 따뜻한 지역이잖아요 그런 데서 자라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 남부에서는 월등이 가능한데 여기 북부 쪽에서는 월등이 안 될 거 같더라고요 여기서 그냥 심어서 저는 그냥 어디 실온 정도 되는 온도에다가 보관을 합니다 이쁘게 꽃이 많이 폈어요 여기도 폈지만 여기도요 여기도 많이 폈습니다 저는 이걸 약용으로 쓰기보다는 가을에 꽃향기가 좋아서 키우게 되는 식물인 것 같아요 축축 늘어져 가지고 이렇게 피는 게 이쁘죠 작은 꽃들이 모여 가지고 이렇게 모래가 최고로 많이 꽃을 보는 것 같습니다 원래 한 화분이었는데 여기서 주화가 저쪽 화분으로 넘어갔나봐요 그래서 두 화분이 되었어요 그래서 두 화분이 되었어요 그래서 두 화분이 되었어요 저기 아래에도 꽃이 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물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에게 보여 드리는 거랍니다 덩클성이고요 어우 정신없이 이뻐다요 이쁜 심장형입니다 이렇게요 어우 엄청나죠 한참 꽃을 구경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향기를 맡았을 때는 계피향이 나는 걸로 느꼈었거든요 음 맞네 음 향기 좋고요 어 여기 지금 사마귀 순놈이 놀러왔네요 이렇게요 저를 쳐다보고 있네요 동클성 식물 등삼칠이라고 합니다 여름에 조금 말릴듯이 말린듯이 지내고 나면요 이렇게 비 맞고 하면서 이렇게 꽃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꽃이 심장형 잎 하나에 마다 꽃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요 꽃줄기가 이렇게 그러니깐 멀리서 보면 꽃이 엄청 많아 보이죠 마디마다 이렇게 찾아오니깐요 검색을 하셔서 한번 이 등삼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재미있지요 등삼칠 입니다 다 다 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